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정우성이랑 한 지민 나왔던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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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 그런거 없다 응? 아 그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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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4가지 문이 있고 3개의 포로가 있고 방비를 하는 군부대니까요. 그 중앙시장에 여기 바다가 이렇게 동그랗게 있잖아요. 여기는 항상 팔전순이 해가지고 거북선, 팔옥선이 항상 적막되어 있어가지고 사령관에서 볼 때 출동하자면 바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바다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바닷문도 있었고 이렇게 배를 보호하는 바닷문도 있었고. 네, 네. 이렇게 바다로 눈치채고 있는 방향이apped 저기서 이렇게 바다로 눈치채고 싶어요. Это не так, немного, я не знаю.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дворцы бутылочки и так далее. В случае, а теперь пола бутылочки Саши бутылочки Главный бутылочки Энди, орле!!! Молодец или обмот哲? 안 열린다고 알고 있어 그래 보고 싶나 봐 안 돼 안 돼 그런 거 아니거든 그거 아니거든 엄마도 봐봐 안 되려imaan 생일은 9시 ством 밤새 어둠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던져봐 다시 다시 첫 개가 육이니까 이거네 아 세 번 해야되네 그 옆으로 딱 치워봐 이게 아니야? 어 걔지 한 번 더 육개 돼 하나 둘 셋 걸이네 육개 걸 육개 걸 오른쪽에 큰 뜻을 가지 사는 거 뒤로야 진조 음 여기 있네 처음은 거리다 처음은 거리다 에라이 엘 큰 펜 이 전자 이노래 엘 이 에어 감사합니다.